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천 이십삼 년 십 일월 육 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쿠마라 하고요 저는 스리랑카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6시 15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먹고 7시 20분에 출근했어요 우리 회사는 맨날 7시 30분에 일 시작하니까 오늘도 7시 30분에 일 시작했어요 일 시작하면 쉬는 시간 아침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15분 있어요 우리 쉬는 시간에 과자 먹고 차 먹고 다시 일 시작했어요 12시에 부자님 와서 일 그만 그만 놨어요 밥 먹으러 시간에 일하지 말고 우리 밥 먹자고 했어요 우리 회사 식당에 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예요?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있었어요 만두 있었어요 김치 있었어요 계란 있었어요 살마수 고구마 있었어요 떡이 있었어요 동카스 있었어요 새우 있었어요 된장 찌개 있었어요 김치 찌개 있었어요 이렇게 반잔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 안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 많이 먹었어요 밥 먹으러 기숙사에 와서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한국말 공부했어요 밥 먹으러 시간 끝나면 다시 한시에 일 시작했어요 반십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 일 만이 했었습니까? 너무 비건해요 그래도 돈이 별로 한국에 왔었습니까? 이렇게 일할 수 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비건해도 제가 다섯 시 30분에 대건했어요 대건하고 다시 치페 올테 마트에 가서 야치하고 고기하고 빵 한게 하고 고추 가루 한게 사로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사와 하기 전에 모자에 벗고 신발 벗고 옷 갈아 입고 조금씩 다 온 반하고 차 한장 먹었어요 목욕을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고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했어요 다시 기숙사해 봤어요 어제 어제 한국말 수업에 비디오 보고 한국말 공부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